자, 비니쌤의 카운트송 간단한 설명과 카운트와 함께 갑니다. 처음에 전주, 다이 오픈에서 가볼까요? 하고 나오면 바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에 잠시고요. 3, 4, 5, 6, 7, 8. 그게 1번입니다. 자, 2번.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5, 6, 7, 8. 5, 6, 7, 8. 자, 단축은 3개를 다 연결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왼손 귀에 대고 오른발 오픈해서 오른쪽 검지.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두번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세번째 공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자, 3번.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4번.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하시면 다시 후렴 동작으로 하시면 됩니다. 2,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가볍게 뒤로 슬라이딩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오른발 상관없이 자기 몸을 왼쪽으로 돌아서요. 머리. 3, 2, 3, 4, 5, 6, 7, 8. 올려요. 4, 2, 3, 4, 5, 6, 7, 8. 자, 엔딩.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